오늘은 할리우드에 갑니다 대만이 형이 할리우드에 정말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주기로 했어요 대만이 형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누구세요? 누군데 제 옆자리에 있어요? 지금은 거기 레이크 할리우드 공원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그 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 거기서 진짜 사진 많이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진 많이 찍고 노는 날로 정했어요 나머지 멤버들은 수업 들으러 갔고 저희는 여기서 구경하고 밥 먹다가 숙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랑! 와 진짜 말로 만든 할리우드인데요 할리우드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큰데요? 지금 머리 위에 바로 할리우드가 있거든요 제가 할리우드가 형으로 뭐죠? 나무요 나무로 찍어드릴까요? 할리우드는 뭘까요? 할리우드? 할리우드 할리우드는 뭐예요? 할리우드 할리우드? 어때? 하하하하 나가 밥 먹으러 갈까요? 밥이나 먹자 이거 왜왔냐 아 봤잖아 부정맨 시작? 할리우드 봤잖아 뭐 할 건데 와 부정맨 시작이다 뭐 할 건데 봤잖아 봤어 안 봤어? 봐봐 카메라 이렇게 담았어 그지? 담았지? 가자 이제 뭐 뭐 저 빨리 하하하하 가야 할리우드 진출한 소감 아 끝 끝내 이제 드디어 할리우드 진출하게 되셨는데 드디어 저희가 여기까지 왔네요 할리우드까지 왔는데 아 네 너무 감격스럽고요 보시면 지금 눈물이 흘러고 있습니다 굳이시죠 허헣 깨이는 하하하하 자 지윤씨 이거 이렇게 찍는 거 맞죠? 네 하하하하 아 저 사람 저리로 뛰어가시는 거예요? 아 아 지금 셋째 하하하하 가자 그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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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 아 진짜 유튜버 선배로서 우리 후배 유튜버를 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 몰라요 아무 생각 없는데 혁진이에게 사랑해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해 어 진짜? 넷 둘 안녕 오늘은 형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업들을 거라서 오늘의 호스트 새로운 호스트는 혜성이 형이 맡아주실 건데요 혜성이 형을 찾아와서 오늘 호스트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미집의 뉴 호스트 이혜성님 잠시나마 혜성이네 집입니다 오 혜성이네 집 혜성이네 집으로 잠시 이동하시죠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L 아이씨 아이씨 예 준비 완 자 저기 보시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또 다른 멤버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하하하하 저는 가서 물 살려고요 물을 요새 하도 안 먹은거 같아가지고 물도 먹으려고 유니버셜 그거 먹으려는데 버터비어였나 버터비어랑 닭다리 겁나 큰거잖아 7면주 그리고 슬러시 네 이번에 슬러시 콜라로 먹자 네, 콜라. 저번에 체리 진짜 와... 조금 그렇잖아요. 우버를 타고, 레츠고. 우버를 타고. 고! 뭐 슬린더, 슬린더. 슬린더, 슬린더, 슬린더. 슬린믹까? 슬린믹까? 아, 근데 진짜 여기를 완전 철저히 가려놔 버렸어요. 그니까. 테마를 유출 안 하려고. 그치. 환상의 세계로 그냥 들어와라 이거지. 들어와야 볼 수 있다. 그죠? 너네 그냥 들어와서 즐겨라. 그래야 볼 수 있다. 네. 여기는 유니버설 시티. 유니버설 시티가 왔는데. 제일 상징적인. 오오오오오. 저거 번지셨나요? 아, 저거 번진 것 같아요. 오우 예. 오, 핸드포도요. 심쿵 같아요. Yeah, I lik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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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. 자, 고프로 방수력 테스트. 하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다같이 티켓을 끊으러 해리포터 해리포터 존에 입성 여기는 지금 해그리드 집 앞에 와있습니다 해그리드씨 나오세요 뭐라고요? 야 이거 옆에 와봐 살짝 멈추네요 끝났습니다 가볍죠? 어때 오줌 오줌씨 가볍죠 가볍죠? 고장 괜찮아? 손 들어 샀지 아 그래 야 그래도 야 생각보다 부드러운데? 그니까요 냄새가 신기해 자 제가 버터맥주 사봤거든요 에이씨 코코넛 향이요 코코넛 향인가? 왜 그 코코넛 아 왜 흘리고 막 뭐 해리포터 프리미엄이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어봐 너 먼저 이거 딱 그 맛인데 그 그 아 진짜로? 그 그래 그래 탄산으로 맛있어 밑에 탄산 맛있어 아 왜 치고 먹어 친절함 오오..! 오indung아 반갑대 반갑대 진행 네 separator 이제 저희가 빛마들 차로 해서 빛마들 차로 보룩 라이드 하러 왔죠 라이드 초 대형 맞죠 그쵸 그쵸 제 생각은 두 번째 자리가 제일 많이 맞죠 처음은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메라 보러 갈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준비되셨습니다 레츠고 레츠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정진이 신발봐 정진이 신발봐 신발봐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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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짧은 릴스 겸 틱톡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빠르게 찍고 빠르게 도망갈거에요 원큐! 원큐! 원트에 그냥 틀려도 그냥 가는거에요 일단 가 운명에 맡기는거죠 어때요 호준씨? 아 진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호준씨가 지금 여기서 제일 행복해 보여요 제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임이 마리오거든요 사촌형 닌텐도 뿌려가지고 마리오 디럭스 했었는데 슈퍼마리오 브라노스가 쎈니더 어땠어요? 미국 스케줄 어땠어요? 아 미국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빠이 한국으로 갑시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